됐어! 2년 뒤 우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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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워 으윽 우윽 은공 빈 아님 안녕하세요 여인 그냥 revenues 반가운데 스태프 휘 멀어둔 거 없을 때야 그래도 탁구겠다고.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. 기술이 쉽지는 않은데. 연습을 많이 해서 별로 없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선순데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쉬울 것 같은데요. 이 포인트에 잡다가 되게 어렵네요. 회전을 주면 공이 이렇게 휘게 돼 있잖아요. 저 모서리 정확히 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. 액션 짜릿하네요. 재밌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역회전을 이용해서 역회전을 이용해서 탁구도 잘 치세요. 왕몸처럼 하게 되면 역회전을 하면 됩니다. 성공을 하게 되면 실제 버건대 아 중국어치 버건대 개공고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로도 치실 수 있겠어요? 좋아요. 그러면은 저랑 게임 한번 해볼래요? 먼저 해보세요. 여기저기 형이 바로 눈을 봐주세요. 남편 콩도 한 명 수목 힘의 강력조절과 회전 임팩트는 순간 얼마큼 공을 긁어줄 수 있는 코리아 이거 찍는거야 엠 가만히 밟는 낙수 앞으로 학공여기도 수준이 개발하고 노력할 테니까 다음 번에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.